가뜩이나 주식시장도 안 좋은데 금융사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몰려서 터졌어요 그래서 금융사의 개인정보 유출 이게 단순히 유출 사고에서 피해보신 분들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이게 요즘 또 코로나19 터지고 많이 기승을 부리는 게 보이스피싱이거든요 금융사에서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 보이스피싱 범들을 잡기 위한 예방이랄까요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왜 어려워지는지 그걸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 20일인가 20일이었죠 삼성금융 계열 4개 그러니까 생명, 화재, 카드, 증권 여기서 통합 어플리케이션 모니모에서 수백 명 여기서 정확하게 확인된 거는 344명의 계좌정보가 삼성증권의 계좌정보가 343명의 고객의 계좌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모니모를 출시한 지 나흘 만에 이런 사고가 삼성이 출시한 지 나흘 만에 이런 사고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빚어졌냐 모니모라는 앱에서 삼성증권 서비스 그러니까 삼성증권 탭을 들어갔는데 그 탭에 제가 가진 주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 보유 그리고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이게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보니까 노출이 된 게 그냥 단순히 오류가 난 게 아니라 실제 다른 고객의 계좌정보가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노출이 됐다 이렇게 사고로 발생하거든요 내 계좌에 얼마 들어있는지 호인영 기자가 봤었다 볼 수 있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모니모로 로그인을 했는데 근데 딱 켜보니까 여명석 기자의 계좌정보가 딱 떠버리는 거죠 이거는 여명석 기자의 개인정보가 그냥 그대로 적나라하게 유출이 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모니모라는 앱을 보면 이게 또 일개 조그만 어디 무슨 변방에 있는 금융사가 앱을 내놨는데 금융 뭐 이런 유출 사고가 터졌다 그것도 문제이긴 한데 이게 사실 삼성의 전체 금융계열사가 내놓은 모니모라는 앱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좀 이슈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모니모로가 좀 어떤 앱이냐 삼성 계열사 그러니까 생명 보험금 청구 화재의 자동차 고장 출동 삼성카드 한도 상향 신청 삼성증권 펀드 주자 서비스 그러니까 이 삼성금융을 통해 옛날에는 각각의 앱을 통해서 고객들이 불편하게 여기저기 처리를 해야 됐다면 하나의 앱을 토스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금융이 우리 토스 요즘에 또 금융권의 화두가 빅테크 역습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린 특히 또 삼성 1등 기업 아니냐 그래서 이걸 모아서 모니모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왜 모니모라는 앱을 내놓았냐면 얼핏 보면 마이데이터 사업이나 오픈뱅킹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은행 계열사에 은행이 없어서 오픈뱅킹 서비스는 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로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는 삼성생명이 안보험금 미지급 사건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사가 신사업에 진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지금 다른 금융사들은 마이데이터니 오픈뱅킹이니 또 여기에 막 네이버 카카오 와가지고 고객들 다 뺏어가고 그런데 삼성에 대응할 수 있는 게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야심차게 내놓은 게 이게 필살기가 모니모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그것도 한 달 두 달 있다가도 아니고 나흘 만에 터져서 소위 말해서 망신을 당한 상황이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모니모는 무슨 뜻이에요? 뭐지? 머니모인가? 아마 그런 걸 알고 있어요 머니모어 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삼성 모니모 뿐만 아니라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달에 KB국민카드 앱에서 일부 고객이 타인 계정으로 접속돼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고 14일에는 지난 14일이죠 40명의 신한카드 고객들의 명의가 도용돼서 6천만 원가량 이거는 실제 금전적인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이라 금감문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독 지난주 그리고 이번 달에 무슨 어디 합바지 금융사도 아니고 KB, 신한, 삼성이란 어마어마한 금융그룹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하나가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예전에 개인정보 유출이다 하면 제가 많이 털렸던 건 예전에 싸이월드 네이토 이런 거에 좀 많이 털렸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싸이월드 비번 털리고 왜 웃어요? 싸이월드 안 해봤어요 나도 흑역사가 너무 많아서 싸이월드 비번 털리고 소송 참여하라고 그랬었어요 저 대학교 다닐 때 그래서 참여하니까 10만 원 주고 그렇더라고요 이겨가지고 사실 싸이월드 그것도 문제인데 문제도 문제인데 사실 금융사의 개인정보가 털린다 이거는 근간 그러니까 뭐 앱 뭐 다른 뭐 어디 뭐 유튜브 앱도 오류 나고 하지 않냐 네이버도 뭐 이게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금융사 앱이 이게 털린다라는 거는 이게 뭐 또 뻔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 근간이 뭐 신뢰라고 하는데 이게 자체가 무너져서 이거는 정말 좀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좀 근데 이게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면 보이스피싱 범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거 보이스피싱 범들이 이 계좌를 그 개인정보를 털어가지고 이거를 보이스피싱에 이용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사고가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보이스피싱 같은 기날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막 뭐 저희 엄마도 그렇고 막 주위 어르신들 보면은 뭐 재난문자 왔는데 이거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거냐 이게 실제로도 주위에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은 이런 보이스피싱을 막을 수 있는 은행의 자체 대응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정부의 주도 하에서 의심 거래 탐지 시스템 그리고 뭐 조금 앱 같은 거를 금융사에 이런 기술을 좀 설치를 하세요 라는 권고하는 식으로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예방을 하는 것보다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거에 대한 엄단을 하고 피해자들을 피해 보상에 대한 절차를 해주고 좀 범인들을 잡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사후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사실 이 보이스피싱을 예방을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이 보이스피싱 위험이 감지됐을 때 이 거래를 차단하는 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금융사들이 최근 뿐만 아니라 꾸준히 어떤 거를 조금 정부 쪽에 요청을 하냐면 금융사가 금융그룹이 여러 금융그룹 내에 여러 계열사가 있잖아요 삼성 모니모만 봐도 증권 횡명 화재 여러 계열사가 보인 건데 이 금융사가 보이스피싱 우리 대응 예방 대응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열사 간 고객들의 입출금 정보나 거래 정보를 계열사들끼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거를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걸 요청을 하냐면 사실 이게 단순히 은행 계좌를 통해서 정보 보이스피싱 피해를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긴 한데 사실 이 거래 어쨌든 해외 사이트에서 뭔가 출금이 이뤄진다 아니면은 뭐 단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뭔가 결제 이게 결제라는 거는 은행 계좌 결제도 있지만 뭐 카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요즘엔 또 페이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근데 이게 단기간에 많이 좀 특히나 이 해외에서 이 뜬금없이 한국에서 사용되는 카드가 해외에서 결제 정보가 뜨면은 물론 뭐 해외 여행 갔나 보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금융사가 보기에 이런 게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다 보면은 오 이거는 보이스피싱이 의심이 된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만약에 계열사 간의 거래 정보가 더 적극적으로 공유가 되면은 우리가 이런 거래 시스템 이런 의심 거래가 발생했을 때 사전적으로 우리가 예방을 차단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 계열사 간 정보를 좀 공유할 수 있게 해달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행 규정하에서 이게 불가능해요 금융계열사 간 개인의 고객 그 고객들의 거래 정보나 이 정보 자체가 공유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금융지주법에서 이 계열사 간 개인 신용 정보 공유는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에 한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부 경영관리가 뭐냐 뭐 신용 위험관리 등 내부 통제 업무 및 재산 상태의 검사 고객 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근데 보이스피싱 예방 대응을 위한 거래 정보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난해 10 지난해 말에 금융당국에서 어떤 유권 해석을 내렸냐면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 거래가 의심되는 고객의 개인 신용 정보나 금융 거래 정보를 다른 자회사에게 제공하는 거는 이게 금융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이게 좀 애매한 게 아까 내부 경영관리 고객 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이 정도 사안만 가지고도 계열사들 계열사 간 고객 정보 공유가 강요한데 사실 금융사가 상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는 모든 산업이 약간 그런 금융도 마찬가지고 다른 산업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양면성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정부에게 우리 과도한 규제하지마 우리한테 맡겨줘 근데 처벌은 또 세게 하지마 약간 이런 게 다들 있어요 물론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겠지만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선진 금융 선진 금융 선진 산업 같은 데를 보면 작은 정부로 행사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은 좀 다르겠구나 근데 이렇게 권한을 많이 주면 책임도 많이 물립니다 왜냐면 이게 고객 정보 유출 개인 정보 유출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별로 처벌이 크지 않잖아요 과징금 얼마 뭐 끼케봐야 뭐 개선 아니면 또 뭐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개인 정보 잘못 유출되면요 페이스북 망할 뻔했습니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근데 금융회사도 그거에 대해서 예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망하게 규제를 해라 뭐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풀어줄 거는 어느 정도 풀어주고 대신에 자기네들이 이런 예방책을 우리가 했는데 그게 미흡했고 정부가 이 정도 해주면 우리가 이만큼 할 수 있는데 미흡하면 우리가 어떤 정도의 책임감을 지겠다 이런 논의가 이런 과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물론 뭐 그렇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죠 그래서 뭐 그래서 금융사들도 사실 이런 계열사 간 정보 거래 공유가 금지 이런 법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 정보 유출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금융사의 스탠스는 뭐냐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인 계열사 간 정보 거래 공유를 허용해주는 것보다 개인 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가 더 무겁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게 무슨 우리가 소위 말해서 상팔년도도 아니고 지금 현재 금융사의 내부 통제 상태나 아니면 어떤 컴플라이언스를 봤을 때 이거를 악용을 해서 보이스피싱 예방하라고 우리가 계열사 정보를 풀어줬는데 이거를 악용해서 우리가 그런데 쓰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과거보다 또 금융거래 속도가 훨씬 빨라졌기 때문에 이게 실시간으로 정보가 공유가 돼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 금융권 금융당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정보 고객 유출 사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한다라는 거는 실제 일어난 피해를 어떻게 보면 이 피해가 팍 일어나가지고 그걸 예방하는 게 아니라 예방할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을 하는 거지 그런데 개인 정보 유출 같은 거는 실제로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피해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방을 목적으로 하기에는 예방을 목적으로 이 법을 풀어주기에는 조금 그렇다 그런데 이게 좀 변수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금융 공약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업무 보고할 때 보이스피싱 없다는 공약으로 내세웠었거든요 그래서 금융권에서도 조금 이게 금융사가 더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을 좀 강화 나설 수 있게 하려면 예세정부가 조금 이런 규제나 이런 걸 한번 좀 살펴봐달라라고 이런 목소리가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데 이런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면 명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너네 봐봐 삼성 이거 터지고 KB나 이런 것도 하는데 너네 보이스피싱 예방한다고 해서 이거 풀어줬다가 또 개인 정보 유출 사고 더 나면 어떡할래 이러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스피싱 하는 이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개인 정보 유출 사고라는 게 그리고 또 이게 왜 실시간 정보 공유가 필요하냐 요즘에 보이스피싱 옛날에 영화 중에 그놈 목소리 무서워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 그놈 목소리라는 거를 좀 많이 이게 되는데 사실 요즘에는 보이스 전화를 통해서 하는 피싱보다 뭐가 대세이냐 메신저 피싱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전화를 받아가지고 은행에 가고 아니면 ATM에 가고 또 입금을 하고 또 전화를 하고 이게 좀 사건이 발생하는 사건 발생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게 시작부터 피해를 입기까지 좀 텀이 있잖아요 이게 행위가 실제로 일어나기까지 길면 하루도 걸릴 수 있는 거군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요즘에는 메신저 피싱 카톡 카톡 띄가 와서 카톡에 큰일 났네 금융앱 접속해서 대출받고 돈 보내고 이게 거의 지금 보이스피싱 그러니까 보이스피싱도 아니에요 메신저 피싱의 피해는 거의 실시간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금융사들이 이런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메신저 피싱 피해액이 얼마냐 9,000억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직전 연도보다 얼마나 늘어난 거냐면 166% 그러니까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 중 메신저 피싱이 차지하는 비중도 16%에서 작년에 59%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전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메신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금융의 대세가 비대면으로 넘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비대면화를 통해서 보이스피싱이 줄어들었네라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라 이 비대면으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이 피해를 인지하는 시간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은행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은행으로 달려가다가 아들, 딸들이랑 연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텀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텀이 훨씬 짧아 물론 실시간까지는 아니지만 텀이 훨씬 짧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뭐 이 실제 피해자의 사례인데 이 어떤 주부가 딸한테 카톡이 온 거예요 엄마 나 휴대폰이 파손돼서 급하게 휴대전화 보험 신청해야 돼 엄마 명의로 대신 진행하기 도와줘 라고 카톡을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가 이 어? 딸이 이거 보냈네 그 링크를 클릭하면 뭐가 설치되냐면 이 조종 앱 이게 설치가 돼가지고 이게 다 한 번에 빠진 핸드폰 하나만 뚫리면 이게 다 빠져나가게 되는 세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메신저 피싱이 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래서 금융사가 이거 메신저 피싱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이 거래 정보를 우리가 계열사끼리 공유를 하고 있으면은 이거 우리가 좀 더 고객분들한테 예방할 수 있도록 더 신경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체계를 구축하면은 개인적으로도 아마 뭐 금융사가 뭐 삽질을 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필이면 이 금융사고가 워낙 큰 회사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지다 보니까 특히나 이 세정부가 보이스피싱 엄단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출범 직전에 이런 금융사고가 터지다 보면은 이 은행들이 지금 금융사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계열사 간 이 고객정보 거래 공유 이거를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해진다 그래서 이게 좀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당연히 1차적으로 이 정보가 유출되신 분들의 피해가 가장 크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조금 넓게 보면은 이런 유출 사고가 반복된다 이거는 금융사기범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범들을 조금 잡을 수 있고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명분도 줄어든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단순히 좀 넘어가기보다 여명석 기자가 말한 것처럼 이거는 좀 확실하게 특히나 최근에 이 금융앱 앱을 통한 금융거래가 대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규제도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진짜 금융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변에도 피해자분이 한 분 계세요 진짜 어렵게 모은 돈 순식간에 진짜 단 한 번의 실패 그리고 진짜 다 날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누가 어떻게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모든 한도를 엄청나게 줄여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면 그렇게 큰 돈이 왔다 갔다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것도 개인정보 다 털리면 한도 상향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한도 상향하려면 심사를 해야 되잖아 줄이는 건 바로 되는데 상향은 심사를 해야 돼요 보통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예를 들어 뭐 집 전세금을 내야 된다 뭐 이럴 때만 잠깐 올려놨다 또 확 줄여놓거든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실수를 조금이라도 막아볼 수 있는 꼼수가 아닐까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거는 왜냐하면 이런 거 너무 순식간이니까 나도 모르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확 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뭐 이 정도의 방안이라도 일단 예방책이라도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면서 뭐 한 2천만 원씩 3천만 원씩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줄여놨습니다 제 한도는 3백만 원입니다 꿀테이크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라이브 진행을 했는데요 둘이 또 처음 해봅니다